잘 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뭐야? 이로운이 이게 뭐야? 망탕면을 꼭 먹지 마세요 먹어보니깐 좀 맛있네요 로운이네 가족 일기 저희는 조식을 먹고 겉에 산책을 나왔어요 이로운이는 신났어요 흙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애기네 너무 좋은데? 저기 뒤로 계속 이어져있어 호텔 저기 끝까지 우리 산책해요 아멘 귀여워 다음에 만나요 너무 아쉽구나 슬프다 우리 다음에 또 올까? 슬퍼 오 뭐야? 새로운 호텔이네 여기 디즈니랜드 호텔이 3개 있어요 디즈니랜드 호텔 그리고 할리우드 익스플로러 저희가 익스플로러로 열게 됐는데 아까 잘못 갔네요 오 여기 되게 좋다 여기는 완전 다른 샤파리 같은 로운의 터치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잠깐만 로운아 귀엽다 뭐야 벤치네 거기 앉아서 밖에 구경하라는 건가봐 오늘 밤은 미키미니가 지켜줄거야 얘네 얼굴 꼬매나올거 같아 어 밑에 손으로 엄청 무서운데? 우리 드디어 디즈니랜드로 가고 있어 소방이 어때? 엄청 좋아 나 심장이 어? 키워난다 심장이? 긴장돼? 긴장돼 심장이 디즈니랜드 with 두세 헤헤 비즈니 지니 지니랜드 너무 예쁘다 여기 되게 신기하다 오 아 뭐야 로운아니? 아 여긴가 보네 애스터란드 진짜 많다 아이언맨 익스페리언스 뭘 하는 걸까? 뭘 하는 걸까? 휘휘 호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로은아 너무 신기해 오오오오오 Things that they were 오오오오 엄마가 자리 가는land 들어가기게 직전이래 아니 근데 놀이동산에 원래 이렇게 사는 건 맞아? 원래 이런것야 너무 아기만 편 했을 수도 있는거지 problema 야외는 자 bullshit 조금 덥지만 그래도 여기서 먹어야겠어요 더블을 시킬 걸 그랬나? 어쨌거나 콜라 치킨 이렇게 늦은 점심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뼈 가려는 거야 뼈 가려는 거 같다 치즈로 보내야 돼 저는 정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 둘이 되니까 남이 다 똑같이 또 아빠랑 로네가 아파 내가 계속 오실 테니까 쉬? 쉬? 로네가 저기 토이스토리 랜드다 안으로 갔다 왔다 이 집으로 가는 길 다 똑같은 못먹는 길 엄마 안녕해줘 잘 갔다 와 잘 가 잘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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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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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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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니까는 조금 맛있네 우지루지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쪽지 나중에 또 가가지고 뭐라고? 안내줬더니 또 안 나가가지고 또 할래 오케이 20일 로우님 쥐 아 안돼 눌러보십니다 돌아가는 길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응 드디어 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? 역시 한국이 치고나있어 아 네 이렇게 홍콩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얼른 집을 가서 쉬자 혼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보안 또 어제 이어가기 위해 아 네 저녁을 원망하고 와 이제 다가가가 코리아에 도착하잖아요 알 least